다른 얘기로 가죠. 씨가 어렸을 적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았다. 이런 얘기에서 어제 극비 퇴원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처음에 입원할 때는 인터넷에 부부 관계가 어떠느니 시어머니 시댁과의 관계가 어떠느니 남편을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여러 가지 설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돌아왔는데 씨도 그렇고 남편인 의원도 해명한 걸 보니까 또 막 그렇게 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온갖 소문들이 있었는데 소문이 나온 이유가 국민 스타가 수면제 내지는 신경안정제를 먹고 병원에 실려갔다. 이렇게만 딱 처음에 소식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은 바로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왜? 왜 먹었는가?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거기에 대해서 심은하 씨가 좀 큰 소속사에 만약에 좀 도움을 받는 입장이었으면 소속사에서 일찌감치 왜에 대한 대답을 공식적으로 해줬을 텐데 그 대답이 공식적으로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마다 머릿속에 상생의 나라를 펴면서 자기만의 소설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상우 의원 심은하 씨 측에서 1차적으로 해명을 하기를 과거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있어서 약을 먹은 것이다 라고 1차 해명을 했는데 그것까지 그걸로도 유르모가 잠재워지지 않으니까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언제 새겼든지 그 시기를 특정해서 바로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 때 생명을 잃을 뻔한 사건 때문에 30년 전이면은 심은하 씨가 10대 때 16, 15대 좀 그 정도쯤에 아마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공포가 있었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그 사건의 공포가 마음속에서 재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명을 잃을 정도의 상황이 지금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은하 씨 머릿속에서는 그 상황이 재현이 되면서 계속해서 공포가 밀려오니까 불안, 우울 이런 증세가 있는데 그동안은 참고 살다가 최근 들어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다가 그게 약이 좀 부작용이 나면서 병원에 갔다 이렇게 해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면 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치료 대제를 조금 과다 복용했다. 30년 전에 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알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설명들이 네티즌들의 그런 논란을 잠재울 만큼 아주 썩 명쾌하진 않아요. 명쾌하진 않지만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쿵 저렇쿵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좀 믿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꽤나 심각한 거잖아요. 전쟁에 참여하거나 베트남 전쟁, 또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 보면 꽤 오랫동안 앓고 또 극단적인 행동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들이 돌아와서 전쟁 끝내고 돌아와서 스스로 자살해서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범죄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만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때 그 충격의 아픔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끔찍한 일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 자체가 계속 끊임없이 자기한테 다시 생각이 나고 한청도 들리기도 하고요. 가끔은 좀 심해지게 되면 그다음에 이상한 것도 보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아픔과 고통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몸이 다쳤으면 겉으로 볼 때 이분이 아프구나 이런 느낌을 받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이지 않고 멀쩡해 보이는데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기 때문에 가족들도 힘들고 본인도 거기서 깨어나고 싶지만 깨어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심은하 씨가 그런 만약에 질병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좀 네트님들이 자제하시고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심은하 씨가 입원했다는 얘기가 전해질 때만 해도 앞서 잠깐 얘기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또 시댁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니겠느냐라는 유추설들이 많았는데 이틀 내내 병관호 한 걸 보면 부부관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또 이렇게 세밀하게 부부관계까지 사생활까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가. 그건 부부 둘만 아는 문제고 남은 잘 모르는 문제죠. 처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태경 의원이 지상옥 의원의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또 잠시 혼란에 미친 적이 있었죠. 두 분이 관심인 게 한 분은 현직 의원에다가 당 대표 출마하신 분이고 또 심은하 씨는 한때 유명한 연예인이고 지금도 국민들의 관심, 옛날에 8월의 크리스마스라든지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든지 굉장히 청순한 이미지가 아직도 국민의 뇌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은하 씨의 다시 복귀를 바라는데 아마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심은하 씨가 연예계로 다시 복귀하는 문제를 아마 지상옥 씨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상옥의 의원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복귀에 대해서 약간의 일치가 되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심은하 씨가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은퇴한 건 아니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2009년에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29살에. 지금 올해 마흔여에서 29살에 은퇴해서 결혼은 33살에 했습니다, 지상옥 씨라. 그러니까 은퇴하고 한 4년 있다가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아마 40대 후반에 나이 들어가면 뭐든지 제2의 인생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나이도 됐고 나는 도대체 뭔가 자신의 존재감 이런 게 생각할 정도가 되는 나이가 사실은 그 나이죠. 그래서 아마 많은 팬들이 억측도 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해석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국민 스타, 배우로 살다가 그것도 정치인의 아내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남편을 내조해야 되는 그런 정치인의 아내로 사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최명길 씨는 조금 잘 적응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인의 아내로. 김한길 씨를 만나서 최명길 씨는 나름대로 내조도 잘하고 작품 활동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명길 씨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장 사모님, 이거 나오세요. 나오세요. 최장 사모님이 있죠. 아, 예. 아, 예. 아, 예. 네, 네. 네, 네. 무엇보다도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되죠.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물론 더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겠고. 저는 일단 아내이고 일단 엄마이고 하니까 한 가정의 주부로서 남편의 걱정이 가장 걱정이 되죠. 제 건강에 제일 신경이 쓰셨어요. 이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주로 이쪽에 모여가지고 사진도 찍어달라고 그러고 울면서 내가 후본데 난 뒤에 멀고 서 있고 제가 후보입니다. 이렇게 뒤에서 소리 지르면 한 번 흘끗보고 또 끝이에요. 그럼 기분 좋겠어요. 제가 장관 잘 받죠. 또 잘 벌어와요. 이제 정치인의 아내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연기를 계속하는 입장에서 보면 남편의 정치적 색깔과 이념에 따라서 좀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잖아요. 그래도 잘 적응하시네요. 그러니까 최명길 씨 같은 경우는 내조의 여왕이죠. 정치인의 아내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남편의 정치 행보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김한길 전 의원이 당을 좀 많이 바꾸셨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당을 바꿀 때마다 색깔도 맞춰서 깔맞춤으로 입고 가세요. 옷도 그렇고. 머리, 헤엄, 매니큐어도 그렇고요. 그럼 결국 도와주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 이렇게 어디 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인사할 때도 항상 옆에 붙으셔서 인사도 하고 함께 사진도 찍어주고 이런 걸 보면 최명길 씨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도와주려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는 내조를 보여주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인의 아내로 산다는 거. 그것은 곧 그 정치인인 남편이 어떤 상황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아내의 삶도 좀 규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열린 우리랑 국민통합민주당 때 당대표하고 잘 나갈 때는 부인도 덩달아 잘 나가는 거고 국민의당으로 옮겨가서 사실은 지금 김한길 전 의원 약간 비숙이죠. 침체기인데 그러면 부인도 역시 그런 운명을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남편의 운명을. 아무래도 남편이 잔달할 때는 최명기 씨도 더 관심이 많았죠. 유명한 회사의 CF 모델도 많이 나오고 지금은 약간 좀 비숙이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여론조사 때 김한길 의원이 사실 성적이 안 나왔거든요. 3위 정도밖에 안 나와서 출마를 포기했는데 그때 일각에서 그런 얘기 있었죠. 김한길 씨가 도와주고 최명길 씨가 출마했으면 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왜 고정관념을 갖고 꼭 김한길 씨만 출마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최명길 씨에 대해서는 광진구 그쪽에서도 인기가 좋잖아요. 옛날에 2014년에는 그때 명성황후 드라마할 때 명성황후가 입던 황후가 입던 옷을 입고 유세 현장을 그때 누비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도 좋아하고 그때그때 손톱 매니큐어 색깔도 당 색깔하고 맞춘다고 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에 맞춰서 정치적인 색깔에 맞춰서 본인도 나름의 정치적 감각. 이러다 진짜 나오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원래 보면 상도 여러 번 받고 활동을 꾸준히 하고 계시니까 대중적인 인지도만 놓고 보면 오히려 김한길 전 의원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인지도로서는 뛰어나죠. 예를 들면 신은경 씨도 사실 나왔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출마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죠. 그런데 남편이 나오신다면 안 나올 것 같고 남편이 만약에 안 나오신다고 하면 대안으로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제 최명길 씨의 스타일상으로 보면 정치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조금 자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모를 일입니다. 지금 이제 최명길 씨가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한 거 보니까 남편이 정치인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신도 뉴스 자주 본다. 그렇죠. 정치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사회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치인이 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이해해 주는 것 같은데 김한길 전 의원은 부인이 연예인이니까 정치인 내조만 하는 게 아니라 연예인으로서의 활동도 조금 도와주고. 그러니까 최명길 씨가 계속해서 드라마 활동을 하는 거죠. 신문하 씨처럼 항상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최명길 씨는 남편이 정치인이니까 내가 남편한테 맞춰야 된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시사 뉴스 이런 것도 챙겨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 현안도 알게 되고. 제가 저 부부 있는 모습 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보좌관들도 이렇게 최명길 씨가 잘 챙겨주는 그런 모습을 봤었는데. 또 최명길 씨 건물에 김한길 씨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정치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하나의 회의실을 비슷하게 활용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또 최명길 씨는 정치 감각을 익힐 수가 있는 거고. 또 김한길 전 의원을 도와주면서 목욕탕 유세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현장 선거 감각 이런 것들도 최명길 씨한테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배지를 달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선거를 이길 수 있는지를 어쩌면 가장 잘 아는 분일 수도 있어요. 세상사 모릅니다. 언제 또 정치 가실지 좀 지켜보겠습니다.